그래서 이번에 영alie 응원의 죽은nehmer 짓고 일어나야 진정한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낙혀로운 타구, 페velmente! 새worker이, 수혁들의 일еро구ência! 홈 thankful for our friends. 자아 직구직구 빠른 볼로 승부를 했죠 오 넘어갔어요 이타구는 독점을 향해 받아 갑니다 김갈민 다시 잠시까지의 거리가 같아집니다 점수는 10대10 다시 기세를 올리는 SK 바이번스 골카운트에서 8번째 공을 갖다 맞히면서 센터성 이타구 잠시를 향해 뻗어갑니다 굿바이 굿바이 한동민이 넥센 히어로즈의 작별 인사를 건넵니다 정우 정우 한판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밀렸습니다 노볼트 트라이 정우 돌아다니는 타구가 왼쪽으로 당장 굿바이 골카운트 공공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